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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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누군가와 만났을 때 하는 말이야 맞아 새로운 친구나 동물에게도 할 수 있는 인사지 쿠키에도 맞아 손을 흔들면서 큰 소리로 말하면 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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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름은 엘모 안녕 난 에비 난 쿠키모스터 만나서 반가워요 함께해서 기뻐요 제일 먼저 할 게 있지 꼭 해줄 말이 있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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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친해지고 싶을 때 간단한 방법이 있어 웃으며 인사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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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재미있게 놀지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름을 물어보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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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나는 한 번 더 인사를 해야 해 안녕 쿠키야!